그렇다면 노화에 가장 취약한 눈과 황들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자연이 준 위대한 유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황금빛 식재료가 바로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건강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. 건강 재테크의 비밀이 다름 아닌 황금색 식재료? 어떤 이유로 황금색을 띠는 식재료가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일까? 황금색을 띠는 바나나, 레몬, 생강 등의 옐로우 후드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한 것이 특징으로 세포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재생을 도와 노화를 막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몰랐던 황금색 식재료의 비밀. 노란 색소 안에 풍부한 카로티노이드는 특히 분자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데 긴 사시령의 생김새가 특징으로 체내의 세포막을 감싸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가 세포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. 실제 카로티노이드의 분자구조가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논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. 건강한 노후의 필수 눈과 관절 100년 사용법 황금색 재테크에 주목하라 니다 또 궁극기 네 군 굴숭 하 담배